안녕하세요 오늘날 게임은 드래곤즈 도그마 드래곤즈 도그마 서울로 나르샤 워리어 키우기입니다 자 시청자분이 emb 그래픽 모드를 까는걸 알려주셔가지고 한번 그래픽을 해봤거든요 패치를 잠깐만요 한글 패치가 안되있네 한글 패치로 하려면 언어에서 여기서 일본어로 바꿔 쏘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쩔쨔쩔쩔air 살아 있네 차물내있 시작부터 차밀내lando 감사합니다 자... emb모드 켜지는거 보이죠? 왼쪽위에 일본어로 바꿔야합니다 그래야 한글 패치가 돼요 아... 하드 챌린저 모드는 뭘까? 한번 죽으면 끝이려나? 마을 안에서라도 높은 곳에서 낙하한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위를... 뒤에 스크림봐봐 아닌가? 심장 빠지는건가? 반도각지로의 여행은 이곳을... 아... 서...어제? 어...영도공방거리...어어...어제... 그...왕... 왕궁? 왕궁으로 가야되는데 어...이렇게 폰만 세팅 끝내고서 안갔죠? 모드... 모드... emb... 적용된거 같은데요? 돈 10만원 있네 어우... 돈 개많아요? 어제랑 그래픽이 똑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약간... 빛... 빛받을때... 이게 지금 해가 잘 안떠서 그렇지 광원효과 같은게 약간 더... 추가됐어... 이씨 가만있어 얘 몸 왜이래 어디보지야... 워라의 추적... 비석인도? 비석인도 이건가요? 이게 뭐지? 비석인도... 속판에 기록된 고대문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아...이거네요 어... 이걸 하러 가야됩니다 리텍스처 모드는... 글쎄요... 확인을 안해봐서... 어...여깐 모르겠네요 있으면 좋을텐데 참... 장인의 집 어? 장인의 집? 내가 얘 살려준거 아닌가? 얘 아들? 내가? 야...왕궁안에 이렇게... 공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아...밭이네...채소밭 고대문제에 대해 알고싶어? 보통그대로 잊지 못하지 검은고양이 상점으로 향해라 도시의 어두운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검은고양이 상점은 도시의 어두운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요 어딘지 알아보네 얜 참 이게... 전투할때 진짜... 이거 온라인 게임으로 이대로 나왔나요 혹시? 도그마... 온라인도 있다그러던데 이거 그냥 이대로 그대로 나왔나요? 맛있는 왕갈비님 감사합니다 퀘스트 지식 갖고있더라구요 위조품 가게? 위조품 가게? 위조품 가게? 근데 이정도 퀄리티면은 할만한데?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만한데? 이딴 데 숨어있으니 내가 찾질 못하지 여기구만 검은고양에서 보통 상점을 취급하지 않는 귀한 물건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잃어버린 중요한 아이템 상품을 나누는 경우는 대체 부실불일 땐 방문해보세요 아이템중에 위작을 만들어주는 물건도 있습니다 위작은 원래 아이템에 가진 특수한 의문을 복제할 수도 없으며 인생은 진짜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이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거의 없음 위작 의뢰는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 와! 와! 미쳤네! 어이, 개멋있잖아! 근데 왜 공격력이 낮아져? 아이, 개멋있는데 공격력이 왜 낮아지는 거야? 뭘까? 미쳤네! 위작이야? 와, 카오스 아머 개멋있네! 아, 짭퉁이군요! 여자 대장갑 옷인데 남자가 입을 수 있네? 이거 메르스데스가 입고 다니는 거 아니야? 허벅지 가타벨트인 거 봐? 죽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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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군요, 내꺼... 뭘 위작을 만들 수 있을까? 용텁을 임무해 나가는 자의 증거 소지하지 않으면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아, 아까 전에... 아, 아까 전에... 아... 아, 이런... 그... 마도서 어저께 얻은 거 있었는데 그걸 그냥 줬는데... 아... 그 마도서를 여기서 위작을 한 다음에 위작된 마도서를 줬으면 될걸... 30대 택시기사를 50대 아줌마가 남자인과 여자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가슴을 조물락거려서 고소당했는데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아... 여자가 남자 만질 수도 있지 뭐... 여자가 남자 만져주면 이득 아니야? 평생 누가 만져주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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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굶주린 짐승들... 다이어 울프로를 15채를 죽여라... 성문을 지키다... 수상한 자가 야간에 성을 비밀리에 나갈 것을... 부유문... 부유구 성문부근을 감시하여... 대상을 특정하라... 굉장히 까다롭네요... 드래곤 상처 각성자 심장 등의 말에 대해서 짐작이 가는 인물을 찾아라... 나잖아... 나 아니야? 배달부가 분수가 있는 광장에서... 쥐고 있는 걸 봤어? 여긴데? 너니? 너야? 쥐... 누구가? 쥐... 너야? 자... 분수가 있는 광장이며 여긴데... 요지만 다른 분수가 있는 광장 있나...? lady 분수광장 여기자anor... 쥐... 매응 일미입니다. 이 택스 흐허 분수광장의 여관에 있나 그러면? 너야? 당신이야? 일로와 일로와 앉아 우회하라 아이 앉아 여기 생각의자에 앉아 음 저는 상황이 고려하여 적당히 발언하는 편인데 도움이 필요한 갑상자에 제가 도움을 드릴 때 저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평범함입니다 공격성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신호자키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아 여기 있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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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구만 그대가 매우 아름다운 위험한 것 아름다운 아름다운 아닌가? 도대체 배달부가 어떤 놈이야 너야? 내가 찾아봐 너야? 뭐야? 왜이래? 흐흐흫 희한하네 고대문제 정보라는 검은고양에서 고대문제 정통은 어느 인물을 찾아라 누굴까? 여행자라 그랬는데? 얜가? 너니? 없나봐 이게 약간 이런 퀘스트들의 앞이 막혔을 때 숨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월화의 추적이 있거나 하죠 밤으로 바꾼 다음에 밤에 도망치는 놈 하나 잡아가지고 퀘스트를 깨는걸로 흐흐흫 무게 봐 나빼고 다른 애들 무게 오지네 식도 취하고 인물트로도 정리하고 스케일드 정리하고 여러가지를 알 수 있죠 나도 알고있어 월화의 추적 여기 입구에서 여기 입구에서 이 문으로 나가는 놈 중에 이 문으로 나가는 놈 중에 이 문으로 나가는 놈 중에 이 게임 참 재밌는데 더 하고싶은데 오늘 마지막이라니 참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새벽 4시에 엑스컴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새벽 4시에 엑스컴이 나오기 때문에 알았어요 하루에 한 2시간씩 할게요 오늘은 좀 많이 달려놓고 얜가? 얘 아니야? 얘 의심스러운데? 미아인이 대상이 되는 수상한 자가 야간에 성의 비밀리에 나갈 것 야간에 성의 비밀리에 나갈 것 부유구 성문부근을 감시하며 특정대상을 감시하라 어 나간다 이거 음? 어어? 수상한데? 부유구 미아인이 대상 수상 생각하 옛날 dansone 아아 서울 나르샤 퀘스트가 상글 패치가 앞뒤로 문맥이 문장이 안맞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퀘스트가 갑자기 앞에 막혔네요 지금 수상한 자가 야간에 성의 비밀리에 나가는 걸 잡고 고대 문자 잡고 다이어 울프 나머지는 그냥 잡는거고 메인 퀘스트가 지금 딸려있는 것 같은데 메인 퀘스트가 개 어중간한 퀘스트를 받아가지고 어찌할까 먼저 성 안에 있는 그 인물을 찾아보자고 먼저 성 안에 있는 그 인물을 찾아보자고 여자일수도 있잖아 여자일수도 있잖아 여자일수도 있잖아 여자일수도 있잖아 린이란걸 해보면 그냥 없잖아 성에 사람을 출입을 감시하고 수상한 녀석이 있다면 뒤를 밟는다 간단하지? 제가 말하면 그래 고상한 녀석은 사람들을 피해서 범행을 이리기는게 그럼 좌 앞에서 기다리란 말이야 계속 이 성을 다 뒤지란 말이야? 수상한 녀석을 찾기 위해서? 이발소도 있어? 수상한 녀석은? 수상한 녀석은? 수상한 녀석은? 수상한 녀석은? 수상한 녀석은? 수상한 녀석은? 뭔 소리지? 이 새끼 의심스러운데? 오 이놈이 뛰어나가 뭐야 그쵸? 느낌표같은거 뜨는거? лиш는 레버야 어 집에 그 똑딱이 불 켰다 껐다 하는 스위치 있지? 그거야? 이 시af 나오면 없어 갖고 노는 거야 머야 그랬어 가만히 한번 대기해봐야되겠다 숨죽이고 rail 스읍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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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 어이